이거 어떻게 올라오는 거예요? 올라올 때 최대한 섹시하게 자기만의 에디티드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? 쇼! 자기만의 느낌으로 하지마 하지마 안 볼란다 하지마 하지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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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하지마 아 저 입술 입술 왜 내민 거예요 입술 아 입술 왜 내민 거야 모르겠어 나도 하하하하 기광? 기광 씨? 아 나 너무 부끄러워 나 진짜 저런 거 살랑살랑 아 하지마요 아 정말 어 뭐야? 그런데 왜 아 왜 아 왜 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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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소리를 내야 돼가지고 입이 나오는 거 아 입에서 소리가 나야 돼 입으로 소리를 내니까 잘 하시는 거야 아 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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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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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손을 흘려야 합니다. 손을 흘려야 합니다. 이제 손을 흘려야 합니다. 그리고 그냥 손을 흘려야 합니다. Yeah Push back back Push back back Push back back Push back Yes 자 Yes Good Yes 맞아요 그만 있어 좀 되게 못 느꼈는데 되게 신나 보이는 거니까 나 왜 신났었나 저렇게 Yes Good